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3 3순환 기출특강 물리학2입니다. 물리학1이랑 헷갈리시면 안되구요. 물리학2 3순환 기출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3순환은 워낙 제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 뭐 이게 무슨 강좌인지는 얼추 다들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좀 강좌 컨셉이라든지 교재 구성 그 다음에 수강방법 필수본과의 병행수강법 효율적인 학습법 이런 것들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순환이라고 이제 하는 강좌의 기본 컨셉은 엄선된 기출을 변형 반복하여 똑똑하게 학습하자 효율적이고도 스마트하게 학습하자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많은 문제 기출로 양치기 하려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 기출을 보통 이렇게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의 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습 수준을 생각하면 여기는 솔직히 좀 섬세한 학습 그 다음에 반복 학습 그 다음에 기본 유형의 채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의 적용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많이만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사실 뭐 전체적으로 뭐 무분별한 양치기 학습은 좀 폐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의 양치기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마인드가 생기고 기본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의 경험의 확장 많은 양의 풀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간 낭비도 별로 없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본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개념의 어떤 그 채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주요 유형에 대한 풀이법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양치기는 자칫하면 나쁜 습관을 배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자꾸 또 이거 풀면서도 또 뭐 아 다른 기출 안 풀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이제 엄청나게 올라올 텐데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골랐습니다. 충분히 골랐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약간 양이 늘었어요. 한 20문항 정도 양을 좀 더 보충을 했고 322문항의 양질의 기출 문제를 그것도 그냥 반복하면 단순 반복은 조금 외워서 푸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문항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서 문항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문항의 조건이나 뭐 그런 구성은 똑같은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약간씩 형태를 바꿔서 학습에 좀 의미를 두는 변형 반복 학습을 추구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첫 문제를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첫 문제를 한 번 풀 거냐 같은 시간이면 300문제를 세 번 풀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풀었던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본인에게 명확하게 남이 아니라 본인이겠죠. 명확하게 그 알고리즘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문제 조건을 분석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었는지를 낱낱이 뜯어서 결국 뭐 출제 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공존하는 경우에 효율적 풀이의 풀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터치하고 정리하는 일종의 뭐 유형 정리와 풀이 법 정리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베이스는 기출이 깔려 있지만 그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 개념으로부터 조금 더 실전 개념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교과서 기본 개념을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동원할 수 있는 실전 개념화하는 다시 말하면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 개념의 배양. 이것이 3순환 강좌의 근본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제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순환, 2순환, 3순환. 강의는 1순환으로 해요. 총 59개, 60개가 조금 덜 되는데 세부 유형으로 59개, 59개의 유형으로 나눴고요. 아마 이 정도 유형이면 뭐 거의 문항 하나하나에 그냥 바로바로 매칭 될 수 있는 세분화된 유형일 것이고 오리지널 문항, 구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1순환은 오리지널 문항입니다. 원래 문항이에요. 원래 기출입니다. 보통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푸는 거야. 당연히 이제 원래 문제를 풀어봐야지.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문제 상황, 개념이 어떻게 조건화 되었는지 또는 문항 구성에 따라서 풀이법의 유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런 문제를 풀 때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강의가 이제 이걸로 진행이 돼요. 1순환이. 2순환은 뭐냐. 그냥 다시 풀어보면 약간 외워서 푸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OX 형태로 바꿨다는 거야. 잘 봐. 이거는 그냥 부위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조금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합답형으로 바꿔요. 합답형으로 바꿔서 원래 합답형은 합답형으로 푸는 거고 OX 체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항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맛도 느끼게 되고 또 거꾸로 이제 합답형으로 된 것들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전체 이게 답을 내는 1, 2, 3, 4, 5번 오지선다 중에 답을 내는 과정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별 또는 답지, 선지별 풀이가 온전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를 또 좀 다른 구성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지만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3순환을 호평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주관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하는 얘기지만 물원 같은 경우는 여기 모의고사를 박았거든 조금 구성을 변경해가지고 2순환의 OX 주관식을 섞어놓고 원래 전통적인 형식은 요건데 물투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물투는 이런 단답형 계산 문항이 많아요. 사실상 주관식에 가까운 문항들이 생각보다 많고 해서 아직도 이게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정량적인 계산을 해야되는 문항의 비율이 높은 물투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끌어온 거의 10여 년 가까이 끌어온 이 3순환의 전통적 형태의 주관식 섹션이 물원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적합할 수 있다는 것에 뭐 물투를 차별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모의고사는 뒤에서 할 거니까 이거는 요런 형식으로 다시 풀어보는 것이 정량적 계산 문제의 비율이 높은 물투에는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 앞으로도 크게 개정에 의지는 없어요. 이거는 요 형태가 조금 더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성적 인과관계 판단이 주가 되는 물리원과 물리투는 사실 뭐 한 4, 50% 정도의 정량 계산 문제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유효할 거다라고 봐요. 그 다음 이제 필수본을 지금 대부분 수강을 하고 계실 텐데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은 병행 수강을 권장합니다. 일단 뭐 3순환 자체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뭐 이게 완강이 된 이후에 듣는 학생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 3강 정도씩 평균적으로 해요. 이거보다 많이 업로드 될 수도 있고 조금 사정에 따라서는 좀 적게 업로드 될 수도 있는데 탄력적이지만 어쨌든 3강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완강 예정 일정은 3월 31일 목요일날 완전히 깔끔하게 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빨리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보다 밀리지 않게 할게요. 왜냐면 이제 4월 초에 4월달에 이제 학평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첫 시험이 있잖아 물투는 그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범위가 아니라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첫 시험이 있으니까 대비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스케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행수강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필수본을 열심히 듣고 계실 텐데 대단원 1단원 지금 현재 지금 필수본 물투의 진도가 대단원 1단원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대단원 1단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대단원 하나 정도의 차이를 두고 얘 1단원 끝내고선 얘 1단원 들어가면서 필수본 2단원 또 2단원 끝내고 나서 얘 2단원 들어가면서 필수본 3단원 이렇게 엇갈리면서 누적적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를 소단원 단위로 로테이션을 꾸리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준이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바로 볼 만큼의 여유, 수준 이런 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여유가 그렇게 잘 안 나거든. 이게 보통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탐에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구경수가 좀 실력이 되니까.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조금 구경수가 빠듯한 학생들 핸디캡이 좀 뚜렷한 학생들은 그거에다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탐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런 상황에서 얘를 소단원 단위로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더더군다나 1단원 1단원 같이 돌리면 부담이 더 커. 왜냐면 물리학은 물리학 1이든 2든 항상 1단원이 어렵거든. 문제도 많고. 이걸 같이 돌리면 학습 부담이 좀 클 거라고.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대단원 1단원 정도에 시차를 좀 두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 시차를 둬야 좀 공백 없는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뭐 자기 뭐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보통 그렇게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신규 저는 지금 올 커리를 지금 전부 신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물투로라면 당연히 이제 필수본과 삼순환 물투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유형 정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유형에 대한 대처법 프리법들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매 강좌 두 강좌잖아요. 적어도 이제 3월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쵸? 뭐 제가 완강을 3월 말에 하니까 이제 필수본 물투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정도 예정돼 있고 한 달 터울로 한 달 터울로 지금 개강을 한 거니까 이건 3월 말 정도로 개강이 돼 있는데 어쨌든 두 강좌를 모두 학습 완료하는 시점 물론 이거는 이제 1순환 기준입니다. 이것도 1, 2, 3순환을 동시에 나가면 안 돼요. 1순환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2순환, 2순환을 다 끝내고 3순환을 나가야지 이거를 교재 3권을 같이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학습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만 많이 깨먹고 그건 진짜 단순 반복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순환 끝내고 2순환 2순환 끝내고 3순환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한 권을 떼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거야 경험이 쌓였으니까 강의도 들었고 이미 한번 풀었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회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권을 보는데 걸리는 필요 시간이 줄어들므로써 아 나 처음에 1순환 보는데 3개월 걸렸다 그럼 2순환 보고 3순환 보면 수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안 그래 1순환 보는데 2, 3개월 걸렸으면 두 번째 건 보는 데는 한 달밖에 안 걸릴 수 있고 세 번째 건 보는 데는 진짜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줄어드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저를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320문항을 전부 해설해 드리는 강좌니까 인덱싱 해드릴 테니까 선별 수강도 가능합니다만 1순환 들을 때는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다 보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골라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새 조금 겸허하게 그쵸? 개념 기출할 때는 조금 내려놓는 게 중요해 그래야 밑바닥부터 점검할 수 있거든 일정 수준이 되는 N수생들도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밑바닥부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그치? 나중에 막 정신없이 실전 문제 풀 때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뿐인 기회다 전체 수험 사이클 기준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주 밑바닥부터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두 번 세 번 반복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저는 가급적이면 강의를 다 차근차근 보셨으면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그걸 좀 권장 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